여러분 세금을 세금이 참 많죠. 먹고 사는 사람이 세금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고 여러분들 계속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 왜 그런가 하니까 대부분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보게 되면 대개 노년이 되게 되면 본인이 여러분들 직장 담임에서 부었던 401k 그다음에 은퇴연금계좌인 ira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배당주 같은 데를 투자해놓으면 배당주는 여러분들 한 7%에서 10%까지를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당주식의 가격은 또 계속해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배당을 가지고 한국은 여러분들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뤘네요. 한국에서 배당 투자하는 바보 같은 노후 대책이다. 전문가들이 말리는 이유. 그럼 배당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뭐죠 뭐 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다가구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그 임대차 보호법 문정권 하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이런 세금을 또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럼 뭐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년에 삽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러니까 노년에 여러분들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다가구 주택도 사면 안 된다. 배당주식도 사면 안 된다. 그럼 뭘 가지고 사라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는 거가 비가 오는 날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여러분들 그 세금이 철대가 내려지니까 아주 우리 사이에서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서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받는 몇 개를 가지게 됐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세제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세금을 때리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건실하게 직장생활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노후가 굉장히 편안하고 좀 능득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배당 세금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떼고 나중에 또 종합과세를 떼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한국에서는 배당투자를 많이 하면 호구가 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가가 성장하게 되면 금융시장이 여러분들 자본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 노인들은 좀 더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를 하고 젊은 사람들의 기술주 같은 성장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본시장도 발달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한 과실을 노년들이 좀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놓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이중으로 세금을 뜯기고 건별요 폭탄까지 맞아서 밑빠진 통에 물붙기가 되기 쉽습니다 주식 배당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월세를 노후 준비를 하세요 정권업계 고수 bc가 한국에서 고배당도 투자에 대한 평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월 200만 원씩 배당받으면 세금과 건보류를 때려서 불이익을 주니까 다들 지팡이 짚고 취직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은 월 20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이라고 2000만 원 정도를 보게 되면 10% 정도 배당주는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한 2억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런 악법은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배당주 투자가 늘어야 기업들도 잘 되고 국부도 늘어나서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젊은 날 자본을 좀 축적한 사람들 그게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안정적인 배당주의 투자에 가야 여러분들 기업이 돌아가면서 얻은 과실의 일부를 모두 투자자들이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노년을 꾸려가는 게 여러분 너무나 올바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노후에 월 200씩 배당받는데 세금, 건보료, 종합소득세까지 다 때리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죠 건보료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한국은 배당소득을 받으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2천만 원이 배당소득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소득자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과세가 되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최고 49.5%까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정도니까 다음에 이제 선거라는 것이 제 기능을 못 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들이 독주가 이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떼 가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한참 현역이 뜨려면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은퇴한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특별한 수익이 없이 은행의 몇 푼 저금에 둔 것과 평생 고생에서 만든 주택에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돈 저 돈 좀 아껴서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다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곳에 저축을 했더니 이자실을 이미 냈는데 또 금융종합소득세랑을 내랍니다 정말 이 나라에서 평생 일태에서 일하고도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없는 것인가요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성장률이 계속 질 수 있게 낮아지게 되면 조금 가지거나 생산계층에 대해 더 중과세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을 다 받아 가지고 어문 짓들 다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봉급 올리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예산을 647조 정도 647조 정도까지 여러분 끌어모아야 되니까 얼마나 떠들어야 될 겁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평생 일태에서 일하고도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없는 것인가요 49명이 잔생했다는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당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중과세를 때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년의 생산활동을 다른 데서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이 좀 낮은 세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금을 조금씩 내주는 건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더 떠들어가는 약탈구조인 거죠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이 민을 계속 수탈하는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세제 가운데 가장 제가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여러분들 현저히 떨어지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남긴 가수원을 팔았는데 과거에는 2억 5천을 냈는데 세금을 뭐죠 17억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에서 이런 시가로 비용 평가가 지난 4월 달에 국세청 내규를 바꿔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측을 그게 법률의 이름으로 세금의 이름으로 다 그냥 뭡니까 그냥 국민들 그냥 수탈 그냥 줄이를 틀어가지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선거까지 이 모양이 됐으니까 얼마나 멈춰 줄이를 틀겠습니까 배당 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부터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배당 소득을 받으면 배당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여러분 내려가는 가능성이 높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통상 배당주라는 것은 주식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성장주는 배당을 안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런 투자자들의 만족식이지만 배당주라는 것은 배당 소득이 떨어질 가능성 배당 주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좀 짜증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 눈에 여러분들 가시처럼 보이는 문제를 이렇게 논평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